오늘 함께할 분들은 70년대를 그대로 밀수해온 올여름 관객들의 마음을 훔칠 영화. 밀수의 주인공 분들 나와주세요. 와, 밀수다, 밀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마와의 인연은 18년 전에 이미 끝났다는 말. 우리 집에서 살아서 나가기 싫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못했어. 나 죽는데, 여보. 쓸모없는 인간이 계속 살 거야? 어디서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엄마야, 왜? 엄마 인간인데? 엄마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왜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사람아. 그냥 나, 이만. 진짜 미안해. 내일 자정에 이 지점에 물건을 던질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야! 지지없어, 이 새끼야!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보적인 카리스마의 대체불가 배우. 영정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놀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토의 두 번째로 출연한 영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이 된 찰떡쇼와 연기 장인 박정민 씨와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운 토요일 시청자 여러분. 저도 두 번째에 왔는데. 편안하게 그때 하고 가서 기억이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민 씨도 두 번째예요, 놀토 방문. 두 번째인데. 붐에게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 인터뷰에서. 저희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니, 그때 앞에서 연기를 너무 못하셔서. 맞아요. 이 선수, 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이제 당한다 해서 쉬는 시간에 정민이 형님한테 와서 원포인트 레슨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연기 배웠었어. 비싼 척. 비싼 척. 비싼 척. 비싼 척. 비싼 척. 어이, 그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 연기를 안 돼요. 아니, 이미 왜 벌어져요. 맞으면 오늘 형 말씀 받아, 연기 레슨 받아요, 선생님. 그래요, 어느 정도. 그때는 나중에 딴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꺼내서 정리를 한다든가. 그냥 모르게 이렇게 외칠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하니까. 놀. 자. 뭐라고 말 좀 해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민이 형의 원포인트 레슨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정아 선배님한테 한 번 더. 제가 뭐 쉬는 시간에 또 딥터자. 야, 진짜 무슨. 제가 뭐 쉬는 시간에 또 딥터자. 야, 진짜 무슨 곡이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스타일링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연기 스타일링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아, 연기 스타일링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으면 안 돼. 열심히 한 번 마셔볼게요. 협의 주면 할 수 있게. 자세를 낮추고 열심히 한 번 마셔보도록. 네네네, 좋아요. 저는 뭐 모든 흡수합니다. 좋아요. 리셋 시켜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좋은 먹어봐, 이런 깊이. 자, 어떻게 우럭탕 맛있게 드셨나요? 네. 간식 타임 바로 연결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사랑인가 봐. 정민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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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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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별로 안 빠져. 좀 더. 아흥. 아흥. 빨리 먹었다, 잡아먹었어. 잡아먹었어요, 카메라 잡아먹었습니다. 라떼 마시러 정민돌파. 우와. 우와. 많이 주셨네. 오늘 함께할 게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오셨잖아요. 배우 세 분을 위한 맞춤 게임. 오랜만이네요. 맞춰봐, 홈즈. 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잠시 후 LED 화면에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등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집이 나와요. 그 집을 보고 작품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아, 이거 어려운데. 집을 맞춰주시면 돼요. 한 명 빼고 다 먹습니다. 개인전. 개인전. 첫 번째. 빨리 맞춰야 돼. 두 분이었어. 오픈. 어, 뭐야. 드럼 뭐야, 드럼 뭐지.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정아 씨, 어디서 많이 봤죠? 아니요, 저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요? 뒤에 한자가 월. 한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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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뭐! с. 커피프린스 3호점. 커피프린스 3호점. 90% 정답. 90% 정답. Aus. 동현 빨랐어요. 커피프린스 1호점. 자, parks. 브랜즈. 브랜즈. 아, 외모했어, 외모했어. 브랜스. 브랜스가 뭐에요, 브랜스가. 커피프린스 1호점. 커피프린스 1호점. 정답입니다. 다음 집입니다. 보여주세요. 이 집이에요. 창문 뒤쪽에 누군가가 팔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팔이 맞아요? 여러분 천만 영화 중 하나고요. 영화요? 예, 정화 씨를 맞춰줘야 되는데. 예, 정화 씨를 맞춰줘야 돼요. 나 천만 영화 없는데? 나 천만 영화 없는데? 아니 관계가 있는 분. 염정아 씨는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과 놀토에 같이 출연을 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순영 선배가 나온 거야. 민씨! 어? 민씨! 극한지가? 아니야, 그게 없는데. 나래! 문양을 다닐 거 아니야? 여기야? 이수준 장군님 집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 무성농 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넉살! 넉살! 쓰리! 7번방의 기적? 네? 7번방의 기적? 네? 7번! 세윤! 7번방의 선물! 7번방의 선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넉살이 많이 줍니다. 넉살이 오늘 많이 줍니다. 넉살이 뭘 본 거야? 너 또 자빻지? 어, 넉살. 이걸로 맞아요. 지저분해서. 다음 고영 주세요! 자, 어떤 집일까요? 오, 약국이 나왔습니다. 민씨! 나왔습니다. 민씨! 사도! 사도? 도전하면 되잖아요. 도전하면 되잖아요. 실패! 실패! 드라마라고? 드라마 한지, 영화 한지. 드라마? 드라마? 민씨! 슈룩? 슈룩? 맞다. 슈룩? 맞다. 발음 정확히 들어갑니다. 아, 인가보다. 슈, 룩, 드룩. 드룩이요? 슈룩, 드룩, 드룩. 슈룩? 슈룩. 하네. 슈룩. 룩? 룩. 룩? 룩. 뭐라고? 무릎 할 때 룩이요. 피읍 받침. 아니, 룩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슈룩. 룩. 아, 의에다가 비읍.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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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인쎄 씨가 두드리니까 되네요. 슈룩입니다. 조금만 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 어딘데? 자, 두루바디고요. 슈룩. 어떤 거? 땅콩으로 갑니까? 쑥으로 가겠습니다. 아, 쑥으로 가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 다음 집이 도착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우, 야, 응급실 떴어요. 아, 뭐야? 의료기관? 응급실 떴어요. 옛날인데. 응급실 떴어요. 정답. 택시 운전사. 아, 이걸 또. 택시가 보인다. 택시 있다. 시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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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넓혀야 돼요, 시야를. 이렇게 넓혀야 돼요, 시야를. 축하합니다. 실패. 뭐야? 실패.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실패. 복식으로. 정화 씨와 정민 씨는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형정아. 시동? 뭐라고요? 시동? 시동? 시동. 너랑 내가 맞춰야 된다니까. 실패. 정화 씨와 정민 씨. 정화 씨와 정민 씨. 왜 두 분이 맞춰야 됩니까? 왜, 왜? 어? 민스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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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놀래고 있습니다. 민스스에. 크게 놀래고 있습니다. 아. 희태 씨 이름은 나도. 아름다웠던. 나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는 1년 중에 5월을 제일 기다려요. 아. 아 하고 안 맞힐 거잖아요. 아 하고 안 맞힐 거잖아요. 내가 제목을 몰라. 아. 어떻게 해. 아 그거. 그거. 민 씨 잘한 거. 이렇게 잘한 거. 두 분 다 아는 척 이렇게 잘하신다. 아 그거. 정민. 4월에. 그렇지. 노래. 노래? 잠깐만. 아 청춘에. 저기. 아 청춘에. 저기. 청춘에 4월. 청춘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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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주 정민 씨. 여러분 아주 정민 씨 발언권 있습니다. 4월에 청춘. 실패. 90% 정답. 월만 바꾸세요. 탱구. 90% 정답. 염정아. 3, 2, 1. 7월에. 실패. 염정아. 염정아. 5월에 청춘. 5월이십니다. 5월에 청춘. 5월에 청춘이 떴습니다. 5월에 청춘이 떴습니다. 5월에 청춘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밀수팀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정민 씨만 서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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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스. 아 어디입니까? 너무 어렵다. 아이고. 아 이건. 나래 나래. 나래. 곡성. 곡성. 아니야. 어 비슷하다. 실패. 집으로? 뭐라고요?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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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 뭐지. 아 뭐지. 정민.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대추나무? 오케이 오케이. 필름이 너무 깨끗한데. 정민 씨 약간 결승 냄새가 확 나네. 실패. 자 지금 뭐 한 분이 막 난리가 났어. 어. 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정감 있고 집이. 아 이거는 무조건 마셔야 되는데. 왠지 여기서 먹는 음식들은 그렇죠? 정한 씨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저긴 다. 아. 아 저기 거기잖아요. 그렇지. 어디요? 어. 여기 와봤진 않아요? 네. 별걸 보고 다 있던데요. 이거 마저 먹어야 돼. 어 그래. 내가 열면 진짜 연하다. 그렇지 연하지. 나 이제까지 먹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어 나는 점심을 떠올라. 그래도 대회야? 편한다고? 나 알아. 나래. 나래. 상지 새끼. 어? 설마. 어? 설마. 예능도 있어. 예능도 있어. 30% 정도. 어? 뭐야. 넉살. 넉살. 삼시 새끼. 그렇지. 삼시 새끼 산촌 편. 다섯 번 들어볼게요. 아 잠깐만. 오촌 편이 있고 이게. 맞아 맞아. 소담이랑 하니까. 고향 편부터 시작해서 영월 편 뭐 많습니다. 정확히. 삼시 새끼. 산속 편. 산속 편. 어떻게 해. 실패. 삼시 새끼 산촌 편. 천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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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넉살이 많이 줍니다. 오늘 넉살이 많이 줘요. 산촌이 좀 이상하지 않아. 산촌 편. 정확히 산촌 편. 정품 봐라 정품. 산속 편이 아니에요. 넌 도대체 뭘 본 거야. 산속에서 벗어보면 안 돼? 영재화 씨가 나왔었잖아요. 맞아 맞아.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요리솜 씨가 그때 화제였습니다. 맞아. 지금 정민 씨가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4명 남아있습니다. 다음 집 보여주세요.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엄청나네. 헬기장이 있네 헬기장이. 아니 건물 조감도 아니에요 이거. 한국에 이런 데가 있어요? 이야. 수냐 아이가. 집일까요. 건물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미리. 넉살. 넉살. 맞아. 재벌가 막내아들. 너 이상한 거 본다 진짜. 그거 아닌가? 재벌 집 아닌가요? 집이야 집. 재벌가. 정품 좋아. 정품 좋아. 정품 좋아. 요즘에 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실패. 정민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춘 적 있는 여배우가 주인공입니다. 몇 안 되는데. 몇 안 되는데. 몇 안 되는데. 최신작이에요 최신작. 최신작. 자. 나 지금 아는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최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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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까지 빌리신 거예요? 집에 있던 거 우리가 열받으면 뭐 받는다고 하죠? 킹받네 그렇지 킹받어 킹 정민 아닌데 킹덤? 킹덤은 조선시대 아니에요 실패 그 좀비 얘기야 나래 킹스랜드 실패 90% 정답 킹랜드 실패 랜드옵더킹 실패 킹반랜드 킹받는다며 한 글자 빼고 다 정답이에요 정민 정민 킹버랜드? 여기는 킹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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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넉살 넉살 더 킹랜드 어? 99.9%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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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덤 랜드 청남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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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기니까 된대 두들기니까 된대 킹덤랜드 정남입니다 넉살 성공 와 제발 정풍 보자 정풍 보세요 정풍 보세요 어떡하지? 어? 어서 땡콩으로 가져갑니다 다음 집을 공개합니다 오픈! 오픈! 어휴 어휴 실패 어? 쉿! 쓰리 투 스카이 캐슬? 실패 정민 정민 펜트하우스? 실패 정민 씨는 맞춰야 됩니다 아 왜 또 왜 할 수 없대요? 아 왜 왜 또 누가 나오길래 정민 씨는 맞춰야 돼요 함께 작업을 했던 그분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아이 그거 좀 맞춰줘야지 서운하시겠다 서운할 수 있으니까 자 미수에서 우리 정민 씨 같이 출연한 배우 누가 있죠? 조인성? 함께 호흡을 마친 조인성 화장실만 보고 화장실을 잘해? 어떻게 알아요? 나랑 사귀자 혜연아가 시간을 줘? 사귀어 보면 진짜 내 매력에 깜짝 놀랄걸 자 정민 정민 도킹 도둑이가 되잖아요 실베 실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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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능샷 받을 때 어 동협신이 동현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정답 정답 바보 바보 보너스 점수 드립니다 예 실패 위로해줘요 위로? 나래 괜찮아 사랑이야? 그렇게 위로한다고? 동협이 위로한다고? 내가? 그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한데? 너 이거 안 들려? 놀리기만 했는데? 안 들려? 힌트가 너무 이상해 사랑해 투둘라 네 괜찮아 사랑이야 정답입니다 나래 양이 어렵게 맞춰냅니다 결승 가수 더 힘들었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결승전 신동엽 대 박정민 갑니다 결승전입니다 그때 황정민 나왔을 때처럼 본인 작품을 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본인 작품은 알죠 제 작품은 알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한 명 못 먹어요 보여 주세요 어디입니까? 정민 정민 금쪽같은 내 새끼 딱 보세요 어느 작품이에요? 딱 느낌이 옵니까? 저 냉장고 보시고 저기 세 명 가족사진 있다 그렇지 가족사진을 찾았어요 얼굴이 보여 가족사진 얼굴 보여요? 누굽니까? 확대 안 돼요? 강영욱 선생님 같은데 강영욱 선생님 아 개는 훌륭하다 개는 훌륭하다 개 훌륭하다? 개 훌륭이라고? 자 아이들 용품도 많고요 딱 가운데 책상이랑 의자 있으면 이 집이잖아요 신 신 신 신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진짜? 진짜? 슈퍼맨이 돌아왔다 김동현 씨 집입니다 김도현 씨 집입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안 보셨어야죠 알아야죠 이거는 알아야죠 저 가족사진이 아 저 진짜요 김동현 씨 가족사진이잖아요 보셨어야죠 아니 그리고 실망이에요 진짜 저 강영욱 씨 집이라고 보자마자 알았어? 한 5초 걸렸어요 오래 걸렸네 이렇게 되면 정민 씨가 오늘 아 아 못 드시네 6번 놀래고 마무리 됐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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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식 복식으로 아 유나한테 미안하네 유나한테 미안해? 괜찮다 아니 그거는 그래도 4월에 4월에 노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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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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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